자막 첫집을 한국에선 처음인가 봐서 기대되네요 첫집을 한국에서는 이곳은 사과물이 넘어서 가득한 아이스크림을 제거합니다 마침 오일을 제거하고 소주와 함께 공부를 위해 고통을 받은 뼈다 아이스크림을 제거하며 고통을 받는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갑자기 술을 좀 아는 사람이다 보인 거야? 하나도 모르는데. 따라주고 있고.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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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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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정말 맛있어. 그래요.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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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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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